환상 왜 결석이지? 찬영이는 알고 있겠지?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톡해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봐 그게 빠르겠다 전화하면 친구 같잖아 나 모르는 데서 괴롭힘 당한 거 아니야 또? 그 사이에 연락 온 거 없어? 연락 왔어? 안 왔어? 내가 말했지 왜? 나한테서 은상희 찾지 말라고 난 은상희가 이러는 게 아무래도 다 너 때문인 거 같거든 네 생각은 다르냐? 야 윤찬형 너도 나한테 용무 갖지 마라 가자 얘들아 내가 탄희랑 할 얘기가 있거든? 다들 좀 나가줄래? 간만이니까 협조 좀 하자 나 문 앞에 있을 거야 이제 니들 둠마 안 둔다 나 또 썩임해봐 뭐 안 하면 돼? 2 2 3 5 5 6 6 8 8 10 11 11 감사합니다.